아 건강 좀 몸이 안 좋네 하아 하아 뇌즈 통제는 감기약만 7번 먹었다고 해요 의지력 부족이지 않나? 탕류성 부족이지 지금 1시간 4시 35분 1시간 반 잤네요 처음에 딱 누우니까 열이 그냥 몸살이 확 올라가더니 아프다 싶을 정도로 이대로 계속하면 힘들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기운이 잘 되네요 금방 몸이 좋아지고 또 이러다가 약발이 끝나면 다시 아플 수도 있는데 목이 조금 잠긴다 해야 되나 열이 조금 나는 현상이 사람이 힘이 많이 없고 어디가서 이제 왜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 몸이 안 좋네 라고 얘기할 정도? 이 팔이 이쪽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욱신거리는 게 좀 심해가지고 이게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 드는 게 좀 힘들고 그랬는데 뭐 걱정하긴 했지만 무사히 오늘 뮤지컬 공연도 잘 마쳤고 지금은 이제 열도 없고요 몸살 기운 같은 것도 없고 오늘 매니저 동생 같이 맞았거든요 매니저 동생은 어제 감기약 감기약만 7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지력 부족이잖아 참여성 부족이잖아 에피소드 제가 엘에피소드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즈